다이어트를 왜? 아빠 닮았으면 키도 크겠네. 한 170cm 되나? 왜? 아빠 닮았잖아. 딸래미는. 아빠 닮았잖아. 누가 그러던데? 엄마하고 아빠하고 키 더한 다음에 곱하기 120%라고. 그러면 애들 클 수 있는 최대치 나온다고. 인터넷 보니까 다리를 정강이 잘라서 느리는 사람도 있더라. 핀 박아갖고. 와. 대단해. 그러니까 다리 뼈 잘라서 거기다가 나사 박아서 늘리더라고.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. 그렇지. 그러면 롱다리 되는 거잖아. 상체는 그대로인데. 그러게 친구에 한번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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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